오늘 은혜받고 성취단 하느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양을 잃겠느냐. 진실로 온 너희에게 이루느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예수의 소문을 냅시다. 아멘. 저는 한 가지 또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의 장막터가 넓혀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온단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주 치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의 기도의 장막터, 경제와 신앙의 장막터, 믿음의 장막터, 모든 삶의 영역 속의 장막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넓혀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 뭐 해야 되냐? 감사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망대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명절 주간에 이렇게 올라수 강단 말씀에 따라서 사셨습니까? 아면 소리가 좀 작은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뭐 뭐 그렇게? 가타라. 가타라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손문 내셨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물론 온몸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의 짐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한 주간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명절 이렇게 쉬는 끝주간이죠. 제가 이렇게 사역도 있고 이렇게 예배 설교도 있어서 준비하려고 이렇게 와 있는데 이렇게 그때 이렇게 곤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곤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5층에 또 왔는데 제가 있었어요. 너무 반가워서 같이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포럼도 잠깐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곤사님의 포럼이 너무나도 감사가 되어지고 또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곤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참 능력이 없거든요. 나는 참 연약해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 저에게 회장 직분을 주셨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순종. 그렇죠? 순종.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하시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직분을 하라고 하셨겠지 하면서 직분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아멘으로 딱 받고 나니까 룰루랄라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룰루랄라인가요? 거기 안에서 또 이렇게 크고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응답을 보게 되어주고 그러면서 나의 그 믿음이 더 커지면서 기도의 제목들도 더 커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체험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다시 매일 매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장막터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라고 또 고백하시고요. 또 직장을 통하여서 내 수준 내 한계를 뛰어넘도록 넓혀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강단 말씀을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목사님 혈우중 여인이 제각입니다. 저였습니다. 과거에. 저였는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간 이 세상에 또 이렇게 불신 현장에서는 혈혈증과 같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유린당하면서 아픔이 있지만 누구를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세 명의 영적인 혈우중 여인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기도를 딱 하고 교회를 와서 주보를 가지러 왔어요. 세 개의 주보를 믿고 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교회 이렇게 병원을 잠깐 들리는데 그 병원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통하여 강단 말씀처럼 영적인 혈우증에 걸려서 정말 예수의 소문을 듣기를 원하는 그 세 명이 있는 것을 믿고 제가 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권사님이 가시면서도 계속 말하냐 목사님 강단의 말씀이 온단의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정말 생명이 되어주고 나에 있어서 나의 삶을 인도해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큼 감사했고 감동이었습니다. 아 그렇다. 정말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귀한 송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신 우리 모든 송도님들 삼오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온양하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의 기도를 하며 나에게 주신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 전도자의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이 전도자인 망대가 세워진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 중에 기적과 이적을 구경하는 아마 예수 구경꾼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처럼 혈우증 여인처럼 운명을 바꾸는 간절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이 축복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도님들 랩런트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간절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려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의 우리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입니다. 간절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예수의 소문을 힘써서 전파하여서 여러분이 주신 학교 현장 직장 현장 가정 가문의 현장 2, 3, 7과 5층 종족을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들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를 낳아서 키운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자녀들이 부모 뜻대로 살던가요? 살던가요? 안 살던가요? 안 살죠. 절대로 안 살죠. 뜻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고요. 부모의 관심? 일도 없어요. 부모님 뜻 일도 없어요. 창세기 3장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랩려트들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예비 들었지만 여기서 앉아 있어도 집에 돌아가면 누구 뜻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막 짜증내고 그렇죠? 화내고 웃는 자들은 다 여기 묻고 있는데 맞습니다.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100% 노력해요. 그런데 진짜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자녀입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델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들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은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요 나 중심 그렇죠? 물질 중심 성공의 중심 내 기준 내 감정 내가 처한 환경 문제 속에 지배를 받으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애체제 이걸 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사사 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 아버지 그래도 있잖아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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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아직 이렇게 달라고만 하는 우리 안에 유학이 유학이 이렇게 달라는 신앙이 있고 또 때때로는요 청소년 반환기에 이렇게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달라는 앉으면 떠날 거야 앉으면 끊을 거야 원망 불평 하는 또 이러한 우리의 모습도 때때로는 있어요 없어요? 때때로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뭐냐면 아 그렇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에 따라서 오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줘야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임재할 때 그럴 때 아버지를 믿으며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 앞에 원하시는 그 뜻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뤄가는 일에 올인 집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송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본문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말씀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비전과 우리에게 주시는 키위한 언약과 응답들을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신문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활짝 열어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곳에는 목자는 99마리 99마리의 양과 똑같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도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며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몇 개월 전에 유목민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최북단 뭐 다르하드 다르하드에서 그 계곡에서 가축을 위해서 일련에 두 번 험난한 그 눈으로 덮인 그것을 지나서 바이안산맥을 넘는 유목민들의 삶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찍은 것을 봤는데 그 다르하드에 겨울이 오면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천 미터가 넘는 바이안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초온이 있는 곳으로 양떼와 또 많은 양이나 소들을 이렇게 끌고 갔는데 제가 거기서 딱 봐서 이렇게 눈길을 끌었던 게 뭐냐면 그 유목민 목자들이 큰 썰매를 만들어요 큰 썰매를 만들어서 그 썰매에 뭘 누구를 실으냐 뭐 물건들도 실지만 갓난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녀들을 태우고 그리고 새끼 양들 어린 양들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힘이 없어서 못 걷는 양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늙어서 늙어서 이렇게 힘이 없어서 못 걸어가는 양도요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수레에다 실어요 썰매 수레 우리 같으면 비리비리하고 이미 좀 핫다 그러면 포기 잡아먹던지 할 것 같잖아요 이 유목민 목자들은요 그 양이 자기의 똑같은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그 양들을 이렇게 실고 걸어가다가 그 산길이 산이 너무너무 힘들고 엄하니까 거기에서 또 지쳐진 양들이 있잖아요 지쳐진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다시 또 데리러가고 또 어느 정도의 중간유계소에서 쉬고 양들을 넣어놨는데 낙오된 양들이 있어요 얼어 죽을까봐 또 늑대나 이런 짐승들에게 잡혀 먹을까봐 또 찾으러 가더라고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모습을 봤는데 그게 딱 뇌리에 이게 딱 기억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는 대가 없이 두려움에 잡혀서 방황하고 울고 있는 양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이 이쁜 양이든 말 안 든 양이든 못생긴 양이든 어떤 양이든 상관없이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군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장세기 3장 첫사람인 아단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우리가 멸망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조죽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벼러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요한복은 3장 16절처럼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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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오 또 죽음과 사망과 곤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높음이나 낮춤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완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여러분의 문제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정말 상처를 남기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체질과 습관 속에서 틈이 되어 있는 그걸 사단은 틈타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덧바르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에 생명으로 덧바르셔서 사단이 틈타지 않냐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보금을 증가하는 증인의 발판이 되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영적 싸움을 쌓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희는 양도기고 목자도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만께 우리는 양입니다 그쵸? 각기 제길로 다니며 유리방항하던 양들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오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쵸?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계속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제 양에서 이제 목자의 사명을 준어라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냐 바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받고 두 번 만났어 그런데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나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끝까지 찾아오셨어요 한 번 잡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 놓친다 안 놓친다? 안 놓쳐 안 놓치고 끝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뭘 하냐 요한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기관 속에 여러분의 업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주신 그 영혼 영혼들을 하나님은 뭐하라? 먹여라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 그리스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언약의 말씀을 먹여서 키워라 살려라 그리고 성겨라 그리고 계속해서 먹여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단위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우리 영혼교를 설립할 그 그쵸?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의 마음으로 39세로 살아가고 있다 뭐가 있다? 열정이 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좀 하고 나면 에이 못하겠어 못해먹겠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랑 좀 수준이 안 맞아 하면서 포기 때려쳐 그만둬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죠 입으로도 뱉었다가 생각으로도만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살려야 될 영혼들은 여러분들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리기를 원하여서 붙여주신 양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성취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 양을 계속 먹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그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지만 누가 하신다? 성삼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말했던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변화무쌍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환경에 문제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넘어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줘요 아픔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려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랑장에 이렇게 말하죠 1절에 3절에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이라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십자가 예수 크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영혼을 살기를 원하고 풍기를 원하고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 온천한 맘인 땅끝 2, 3, 7, 5층 종족을 살리는 전도 성교에 오륜하기 위하여 내 열정 내 열심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크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은 하나님이 근본이시죠 원천이시죠 그래서 고론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무례히 행하지 않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한 영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기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전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의 사역을 위하여 오래 참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그리고 참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떼를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 양 어떤 목자인가 주님 보시기에 아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함께하고 있는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사랑하는 우리 지체의 동역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영적인 양들이 바라볼 때 나는 어떤 목자로 기억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불림받고 싶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현장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3인 1조 운동 속에서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3인 1조 운동을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억에 남는 제가 이렇게 한 가지 기억에 남았던 3인 1조 물론 감사와 감동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만 딱 가슴에 이렇게 딱 남았던 게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 지역장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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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2부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잖아요 제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예배 후에 저를 보고 막 껴안고 울으셨어요 울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작년에 10월 11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제 구역에 10년은 10년 동안 이렇게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고 10년 동안 연락하고 계속 계속 했는데 연락이 안 되어주고 안 받고 하니까 지치도 보니까 내버려 뒀어 아 그냥 한 번씩 생각나면 기도했다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이렇게 언젠가 또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인 1조 운동으로 장단기 찾자 하나님의 주시는 붙여진 영혼을 찾자 기도하셨잖아요 이렇게 그 운동 속에 3운동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을 이렇게 만났는데 돌아오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많이 아프셨고 너무너무 몸이 많이 아프시고 많이 많이 힘든 황상을 걸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함께하면서 예배도 같이 오면서 자기 온 게 제가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미안한 눈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3인 1조 운동을 통하여서 10년 만에 또 찾아와서 은혜받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우시는 그 눈물 멸망이 아닌 바로 참음 이렇게 찾음을 당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단어적으로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여자들과 함께 가정에서는 그냥 재산의 목록에는 속하지만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한마디로 하찮은 존재로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러한 존재 한마디로만 지금 같으면 사단의 전략이죠 다음 세대 우리 랩넌트들 미래의 희망인 우리 랩넌트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오린되게 해야 되는데 있으나 없으나 한 이러한 존재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냐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생명체 하나님이 깊은 관심 속에 있는 작은 자다 하나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예수님은 오른편의 강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오른편의 강도가 나를 기억하여 주 없어서 라고 할 때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는 순간까지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차이셨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 니누의 큰 성음에 요나는 멸망하기를 원해요 선지자지만 너무나도 악독한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해가지고 멸망 안 하는 것이 원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바로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냐 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영혼 영혼 이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작은 자 하나 우리의 기준 속에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작은 자 애를 노후 통화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다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기록된 18장의 1절의 말씀에 누가 더 크냐 한마따만 제자들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자리 싸움 제자들 안에 논쟁과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양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1절에서부터 32절에도 양 비유를 들으시는데 세리와 제인들이 나올 때 바리세인들과 사기관 영적인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안 좋아할 때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첫 번째 잃은 양 비유를 들어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 어디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누가 봄 15장 이렇게 32절에 그러면서 또 뭐하냐 남편이 준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그 여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그 비유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집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기뻐하는 그 비유들을 들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 또 정말 드라크마처럼 보석처럼 우리 주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녀 여러 형태로 비유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서 떠난 사랑하는 연약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나서야 되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은 받았지만 지금도 사단의 종로를 타며 불신용 현장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소문을 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마가복음 2장 17자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30분 걸었어요 안양천을 안양천을 딱 걸었는데 현수막 하나가 딱 걸려있어요 안양천 밑에 근데 그 안양천에서 딱 현수막에 내 눈을 딱 띄인 게 2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200만원을 그래서 그 빨간 글씨로 200만원 어? 200만원? 뭐 때문에 200만원인지? 자세히 딱 보니까 반려견을 잊었어요 반려견 근데 언제 잊었냐 작년에 안양천에서 축제를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인파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지시면 다치셨나 봐요 그럴 때 반려견을 놓친 거야 근데 반려견을 놓쳤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반려견이 딸이 썼더라고요 자녀가 자녀가 썼네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 때문에 너무나도 예쁘게 생겨가지고 보니까 이쁘게 생겨가지고 사진도 해냈어요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발 사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다 칩도 들어있는데 안 주는 거죠 눈가 그것 때문에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는 그 현수막이에요 정말 애절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도 우리 기관도 우리 교구도 현수막을 해야 되지 않나 돈을 내걸고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사진도 붙이고 천하보다 귀한 용원이라는데 우리는 돈을 한 푼도 안 쓰려고 그러고 사진도 안 붙여놔요 그쵸 우리 학교 현장에 잃어버린 용원들이 있습니까 학교에 그 친구들 랩렛에서 사진을 붙여놓고 돌아와 돌아와 사랑하는 기르른양아 돌아와 내가 너를 부른다 돈 200만원 아니 200만원 아니라 단돈 만원이라도 5만원이라도 줄테니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강아지 한 마리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영원한 영적 존재인 한 용원이 차나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간자랑 그 애자랑 하나님의 뜻 한 용원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찾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모든 사람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 예웅교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송도와 랍렛들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2, 3, 7과 5천 종족까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냐 3, 5직으로 3, 5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 내 한 사람이 경고에 서 있지 않냐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작년에 이슈가 뭐였어요 아파트가 무너져 순살 아파트처럼 순살 아파트 우리에게 정말 번드룩 타게 있지만 랍렛트라고 번드라게 있지만 영적인 규모 삶의 규모 여기 안에서 춘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면 문제와 환경 속에 어느 날 우르르 무너져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원약에 강다는 말씀을 붙잡고 보금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보금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소문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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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